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맛있어? 괜찮아? 아 이건 특별 배우인데? 가 어 사장님이 직접 내려놨어요. 너희들이 제일 한 거 맞지? 맞지? 선생님이 한 거 아니지? 아니ils 형. 자,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짱!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먹어볼래?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이건 특별 배우인데? 잠깐! 그냥 양념 맛인데? 얘들아 맛있게 만들어 맛있게 잘 먹어 고마워요 우리도 맛있게 먹었어 취데로 아이들이 같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카페 가시는 공간, 무리가 많은 공간, 바깥에 내가 볼 수 있는 공간, 그림을 그려줬어요 출연을 구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하는 거 실과 수간으로 마무리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하시면 진짜 편안해요 서로서로 촬영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죠? 이제 얘네가 재고를 짜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제가 찍어주고 나면 다른 사람이 찍었고 동영상 편집도 다 보였기 때문에 실사 시간을 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유튜버들이 되게 예쁘고 유학기획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키울 건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상산초등학교의 이런 학교 생활이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좀 이런 학심 학교들이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명 유리벽으로 조성된 교장실 또 연결된 행정실 또 연결된 교육지원실 이렇게 또 그 중간에 회의실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간혁신의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